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2회 문제, 2과목 기계연력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4kg의 공기를 15도씨에서 일정 최적으로 가열하여 엔트로피가 3.3억 kJ·K 증가하였다. 이때 온도는 약 몇 켈빈인가 그랬어요. 온도를 계산하라. 이런 얘기네요. 온도를 구하라. 정적 비열이 주어졌죠. 그러면 정적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곱하기 ln, T1분의 T2에서 T2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3.35 kJ·K는 질량의 m이 4kg 주어졌고 정적 비열 0.717 곱하기 ln, T1이 15 플러스 274. 3.3분의 T2에서 T2를 계산해주면 바로 켈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산기 잘 눌러서 답을 찾아야 될 텐데요. 계산기 누르는 것. 여러분들이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927 정도 떨어집니다. 926.08K 정도 떨어지는데 보기에서 근사치 선택을 해주니까 1번, 927K, 927K. 이렇게 해서 1번을 답으로 봅니다. 다음 22번을 보겠습니다. 실린더에 밀폐된 8kg의 공기가 그린 것 같이 압력 P1, 800kPa, 최적 V1, 0.27m3에서 P2, 350kPa, V2, 0.8m3으로 직선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한 일은 얼만가? 그랬어요. 공기가 한 일을 계산하라. 실린더에 밀폐된 밀폐계죠. 밀폐계에서 공기가 한 일은 밀폐계 1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아랫면적을 계산해주는 거죠. 삼각형 면적 계산하고 아래 사각형 면적 계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높이 P1-P2, 800-350 곱하기 밑변, 밑변, 0.8-0.27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플러스, 플러스, 사각형, 사각형, P1, P2, 350kPa 곱하기 0.8-0.27 메타 3승에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키로주울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304.75키로주울 정도 나와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약 305키로주울, 305키로주울 해서 22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3번을 봅니다. 압력 100kPa, 온도 20도씨인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있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부피가 처음 부피의 2배가 되었을 때, V2가 V1의 2배가 되었을 때 이 기체의 온도는 약 몇 도씨가 되는가? 그랬어요. T2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T2를 구하라, 도씨로 구하라. 그럼 이제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와, 이상기체의 온도와 최적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T1이 20도씨, 20, 플러스 273, 분의 T2, 분의 V1 분의 2배, V1에서 V1 없어지니까 T2를 계산하면 Kelvin, 마이너스 273 빼주면 섭씨 온도, 도씨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약 313도씨에서 답은 3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종합과정에서 온도와 최적은 비례한다. 이런 자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것이죠. 다음 24번을 봅니다. 자, 24번은 다음 4가지 경우에 가로안의 물질이 보유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는 그랬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를 골라라. A번은 컵에 있는 물이 증발하였다, 그랬어요. 컵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러면 주위로부터 열을 뺏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위에 대기 중에 열이 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물은 열을 흡수하니까 플러스 열이 됩니다. 이때 엔트로피는 증가하죠. 물이 열을 흡열을 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발을 하게 될 때 이때 물은 열을 취함으로써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24번의 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어요. 1번으로, 24번의 답은 1번입니다. B번을 보면 목욕탕의 수증기가 차가운 타일벽에 물로 응결되었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물로, 타일벽에 물에 열을 빼앗기죠. 열을 빼앗겨서 응축이 돼요. 수증기가 응축이 돼요. 그러면 열을 빼앗기니까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봐야지 되겠고 C번은 실린더 안의 공기가 가역 단열적으로 팽창하였다 그랬습니다. 팽창하면, 팽창 변화의 경우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가역 단열 변화일 경우는 뭐야? 가역 단열이구나 이 경우는. 가역 단열 때 엔트로피 변화가 제로죠. 가역 단열 변화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제로입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입니다. 가역 단열 변화에서는 제로고 D동그라미에서는 뜨거운 커피가 식어서 주위의 온도와 같게 되었다. 그럼 뭐예요? 커피가 대기 중에 열을 빼앗기는 거죠. 열이 대기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커피는 열을 빼앗기니까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물하고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D번은 엔트로피 감소. B번도 엔트로피 감소. C번은 엔트로피 변화 제로. A는 엔트로피 증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은 1번으로 봅니다. 24번의 답은 1번입니다.